1시간 후 야야 있잖아 더 이상 못 지워줄 것 같아 어? 왜? 왜? 벌써 너 가출한지 이틀도 넘었고 부모님께서도 불편하시더라고 나도 좀 그래 야 뭐야 맨날 내가 밥 사줬잖아 하..신구야 미안하다 이제 아버님 화해할 때도 있잖아 어? 여보세요? 어 아빠 어 오케이 알았어 야 미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야 이르지 마 어? 이르지 마 야 난 어디서 자야 돼 야 난 어디서 자야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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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 지우야 어? 아빠 빨리 가 아직도 기다리잖아 빨리 가 아직도 기다리잖아 네